KBS는 3월 3일 개국 50주년을 맞아 특별콘서트를 개최했다. 당신의 KBS 우리의 50년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콘서트는 전국적으로 많은 관객들의 이목을 끌었고 KBS 1TV를 통해 생중계됐다. 이나연 콘서트는 유명 배우 최수종, 채시라, 개그맨 강호동이 사회를 맡았다. 공연은 음악과 춤, 익사스러운 퍼포먼스까지 다양하고 풍성해 관객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한다. 이번 콘서트에서 인상적인 무대 중 하나는 가수 검의 무대였다. 그녀는 2016년 드라마 태양의 후예 OST 곡 너는 나의 전부를 부르며 무대에 올라 KBS 사상 최고 시청률을 기록했다. 하지만 KBS 콘서트도 영화 태양의 후예 속 송혜효와 송중기의 키스신을 공개하기로 결정해 논란이 됐다. 이 드라마의 두 주연 배우는 영화 종영 후 교제를 시작해 2017년 결혼했다. 그러나 1년 9개월 만인 2019년 이혼을 결정했다. KBS 콘서트에서 송혜효와 송중기의 열정적인 키스신이 공기래 SNS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송중기가 KT 루이스 샌더스와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상황에서 KBS의 배려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 이 장면의 상영은 두 배우의 사생활과는 무관하며 영화 태양의 후예한 장면일 뿐이라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이것은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하지만 송혜효와 송중기의 뜻한 키스신이 공개된 KBS에도 많은 이들이 응원을 보냈다. 그들에 따르면 그것은 영화 이야기의 필수적인 부분이며 한국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역사적 의미가 있습니다. 거미의 등장과 송혜효, 송중기의 뜻한 키스신은 물론 스페셜 콘서트 너의 KBS 우리의 50년도 함께했다.